안녕하세요. 여기 있잖아요. 혈육들이 있다고? 모르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. 연기하려고 온갖 힘을 썼어요. 이 사람이랑 혈육이랑 됐으면 좋겠다. 내가 큐피드가 되는 거죠. 좋은 매형을 찾아야 된다가 먼저기 때문에. 근데 저 친구 괜찮은 것 같아. 우리 오빠는 데이트할 때 어때? 내가 좀 도와줄까? 살면서 네가 도우는 일 때가 있어. 항상 잘 키웠어. 내가 나 믿으랬지!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나? 여기서 잘 되면 결혼해야지. 근데 난 네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거든. 그냥 본인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진짜 인기적이라니까. 꼴 뺏기가 싫어. 어떻게 뭐지? 아 됐다 말을 말자. 아 나 진짜 못 치겠네? 할래? 나 힘들었는데. 그래서 뭔가 내가 기회를 다 뺏는 건가? 아니 뺏긴 건가? 정말 못 말리는 남매네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에 뺏기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에 뺏기고 싶어요.